오늘은 지난 1편 대변동에 이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란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지난 30년간 제가 IT 업계에서 종사한 제 경험을 토대로 제 가슴에서 꼭 전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슴 터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2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에이트라는 책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변동 대전환의 시기인 지금 IT 기반의 인공지능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사업을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대표인데 인공지능에 관심 없다. 그렇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끌으셔야 하는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어디까지 내 생활 속에 와 있나 2번 10년 안에 무슨 일이 과연 나에게 벌어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3번 사장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뭐 별 놀랄 일도 아니죠.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이미 말하지 않아도 GPS, 이메일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서는 크라우드 앱을 이용한 각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쓰고 있죠. 조금 이제 전으로 돌아가 보면 1997년 5월에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 최고수를 꺾는 일이 있었고 2011년 IBM에서 개발한 왓슨은 키즈, 지식 키즈 게임에서 프로그램에서 왓슨이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에 애플의 잡스가 무려 2조 6,500억 원을 지불하면서 인공지능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는 실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신 알파고 2016년 이세돌 프로 구단이 알파고와 격돌을 벌였지만 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2016년 미국의 레일 루비스는 총격 사건에 쓰인 차량을 몰다가 체포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만화는 심히 억울하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재판할 수 있냐 인간 재판관이 다시 해달라 하고 상서를 올렸지만 기각됐다고 합니다. 바튼의 2016년 한국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왓슨, IBM에 개발한 왓슨을 도입하면서 인공지능 암 병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의 5개 큰 병원에서 독점하던 환자들이 다시 지방으로 회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2020년까지 개인 회생 파산 재판에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뉴욕의 본사를 두고 있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저하고도 조금 친분이라기보다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598명의 트레이더를 레이버프 한 일이 있습니다. 최고 상위권에 있는 트레이더들을 레이버프 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우리는 더 이상 금융투자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저희 회사 넥스트커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줘서 6개월간 달라스에서 저희 팀원들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마도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제공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사진 한 컷 넣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인공지능 10년 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생활 속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누실 것이다. 곧 10년 안이면 우리가 현재 자동차나 TV나 냉장고를 쉽게 사듯이 인공지능 로봇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그걸 받쳐주는 기술력과 CPU, 메모리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로는 그런 역량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이게 상용화가 되면 인공지능은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렙타 컴퓨터와 PC를 양자 컴퓨터가 대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의 100분의 1 적게는 많게는 1만 분의 1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처음 PC를 접했을 때의 우리 사회의 변화 PC 기반에서 인터넷을 접했을 때의 사회의 변화 얼마나 큰 변화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큰 부와 권력을 취하는 그룹도 생기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가 또 왔다는 거죠. 뭐냐?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사업장에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죠. IBM, MS, 애플, 아마존 이 회사들이 뭘로 장사해요? 다 컨텐츠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구글? 더 말할 것도 없죠.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본다면 1차 변화의 시기가 100년, 몇백년 걸렸다면 2차 80년 정도, 3차 30년 정도 정보혁명 시대, PC와 컴퓨터를 보급되던 시대 30년? 그러면 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시대는 10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 10년 안에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변화 속에 사장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터에 직업 교육 혁명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이 분야 사장님께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사업터는 완전 평범한데 누구나 다와 사는 그게 아니라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장님이 오늘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아칼로레아 인터내셔널 스쿨을 예로 들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교육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몰입 성취하는 칼비태 교육법을 받아들여서 칼비태 교육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몬테서리 스쿨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는 하버드의 의과대학, 그 외에 다른 유세의 의과대학에서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동영상과 동영상과 과제물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강의하는 시대가 끝난 거죠.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저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공부법과 아인슈타인의 생각공부법을 공부할 것을 그런 교육 방법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고 사색하고 상상하고 노트에 쓰고 적용하고 토론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업터에서 사장님 사업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리 사업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지금 삼성 반도체 사진 한 컷입니다. 우리 사업터에서도 서로 서로가 가르치는 형태의 직업 교육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각각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평범한 그 안에서 비범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장님이 주시는 어떤 매뉴얼 주시는 업무 이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갖고는 이제 도태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직원들 간에 종업원들 간에 서로 서로가 가르치는 형태의 직업 교육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 혁명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향한 시대에 초월한 위대한 일들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뭐 이때까지 한 얘기가 말이야 쉽지 어떻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사실 어떻게? 라는 퀘스천이 듭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MUST 꼭 기필코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직업 교육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지금 제가 장차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직업 교육 혁신 이게 뭐냐? 우리 종업원이 우리 직원이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이 일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퀘스천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사장님은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와 함께 일을 내가 왜 하는가? 내가 속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류 사회와 공정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사는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서로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 교육 혁명을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와서 일하고 월급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퀘스천을 스스로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스테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깊은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를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을 알기 쉽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팀원, 직원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반복되는 기계적인 일은 IT 기반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직업 현장의 교육 혁명, 개혁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뭐 말이야 쉽지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사업터에 IT 기반의 인공지능 사업터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면밀히 한번 보세요. 곳곳에 이런 건 좀 자동화하고 이런 거는 IT 기반으로 돌릴 수 있는 일들은 빨리빨리 대체를 해주시고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사장님이 아무리 평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회입니다. 그 평범한 비즈니스 속에 비범함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비즈니스 속에 평범한 비즈니스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비범함을 발견하실 때 그거가 기회가 되고 많은 분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도록 IT 기반의 인공지능이 사장님의 사업터를 돕도록 개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직업을 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장님 사업장의 업무를 디지털 컨텐츠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님의 응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컨텐츠화 하셔야 하고요. 서비스한 기록이 회사는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화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일하는 직원들의, 팀원들의 일이 줄어들게 되고요.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서로서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손님께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손님과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를 사장님께서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터로 바뀌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사업터에 직업교육의 혁신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직업교육의 혁신을 일으키시면 인류 전체를 향한 시대를 초월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업장의 업무를 디지털 컨텐츠화하는 방법 3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대어 짱돌 날릴 수 있는 첫걸음 TRM 플랫폼에 대해서 3편에서 사장님들과 나눠보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니엘의, 아, 넥스트 커널의 대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